요한계시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이번 한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꼭 한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내는 순간까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같은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천년이란 표현을 문자 그대로 숫자 천으로 이해해서 천년의 시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거, 7년 대활란, 666 베리칩 이런 세대주의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 어떤 용어도 제가 설명하는 설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아마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몰랐을 때 어떤 목사님이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이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이 세대주의 신학이 말하는 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설명을 처음에 듣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요한계시록의 설명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고 이미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설명하신 그 신학자 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렇게 참조하는 여러 책들을 가지고 또 보면서 또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고 공부할 때 사용하는 책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은 그 웨스터미니스터 신학대학원의 그 신학 교수님이신 이필찬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제가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되면서 이 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이필찬 교수님이 좀 더 요한계시록을 아주 강의 설교한 이 책도 제가 사게 되어서 좀 더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해져서 그 이분의 이 이필찬 교수님의 스승이 되시는 그 뭐 리차드 복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물론 그 이필찬 교수님이 이것을 번역을 했지만 요 원래 교수님의 또 책은 무엇일까라는 책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또 다르게 최근에 이 총신대학교에서 이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이상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이상훈 교수님이 쓴 이 요한계시록 강의도 역시 굉장히 이 개혁주의 어떤 시각에서 아주 바르게 또 설교도 여러 번 하셨던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내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바른 이해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런 책들을 제가 참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훌륭한 신학자 또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책까지 내셔서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앞으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내용에 좀 더 집중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뭐냐면 이 현재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즉 세상 끝에 일어날 이 종말에 관한 일들을 수수께끼처럼 엮어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탄생된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에 이미 완성이 된 천상의 교회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들이 지금 승리하고 있고 또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계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몇 개를 비교해 보면 이 내용을 아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처음 하늘과 땅은 마침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면 그때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제가 창세계 설명할 때 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빛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태양빛 같은 빛이 아니다 이 빛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눈에 이 가시적인 빛을 내는 이 태양과 달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날 창조하신 그 빛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즉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짜 빛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그 찬빛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력을 주는 그 찬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에서 그 등장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예빼렘 사단이 기억나시죠 그 사단이 교회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사단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보다 먼저 불못에 가 있었던 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자와 함께 마귀는 때가 되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이 불못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쥐고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그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때가 되면 다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 책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책을 읽고 아 마귀와 그에 따른 모든 세력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다 불못에 던져지고 멸망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온갖 술술을 벌여오면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셨죠? 네 번째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가장 살기 좋은 장소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쫓겨나면서 다치게 되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회복된 이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은 이전과는 달리 완전 무결한 낙원이고 그 낙원에는 선악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완전히 차단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릅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생명나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구릅들 즉 다시 말해서 천사들과 이 화염검에 의해서 완전히 생명나무의 길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닫혀 있었던 생명나무가 비로소 이 생명수의 강에 쫙 나와 있으면서 이 모든 사람들 만물을 치료하는 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던 그 인간들이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동안 그 예수님의 신부였던 교회가 그 많은 고난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아내로서 준비가 마쳐졌을 때 주님과 혼인관계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계 율법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창세계에서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 구속에 관한 언약들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이 계시록의 책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보는 것을 제일 싫어했을까요 자신들의 철저한 멸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책을 성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수수께끼처럼 느끼게 하고 어렵고 무섭기만 한 책으로 바꿔놓은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옛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고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데 아주 협조한 신학자와 목사들은 누구의 하수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벌거벗은 이 수치스러운 죗덩어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낙원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제시하신 것이 뭐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의 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요한계시록 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상징적 평행성이란 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상징적 평행성, symbolic parallelism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상징주의란 말이 아니고 상징적 평행성이란 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는 7개의 큰 평행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평행축이 반복하면서 교회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렇게 반복되는 평행되는 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시대 전체 즉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들을 한 축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축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축으로 이렇게 축들이 평행을 이루는 구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인의 사건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의 사건들이 교회시대 각각의 축이 교회시대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축이 되면서 이 축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7인 7나팔 7대접이 뭔가 어떤 사건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면서 점층적으로 뭔가 확대해가면서 사건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1장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마치 시간의 흐름으로 쭉 이해했다가는 이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진짜 수수께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 방법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이 모든 상징들은 이미 다른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그 상징들을 표견적으로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사용된 표현과 평행을 이루면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적인 묘사를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표현 안에 담겨있는 구약적인 어떤 평행적인 내용의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다 써야 이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구약의 여러 나온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구약에 사용된 그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먼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암하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암하겟돈 전쟁 하면 굉장히 영화 제목으로도 나와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 암하겟돈 전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암하겟돈 전쟁이 앞으로 종국적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 중국과 아시아가 합해서 그 2억의 엄청난 군대가 일어나고 이 군대가 이스라엘과 벌이는 지구상의 마지막 대전쟁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암하겟돈 전쟁을 마지막 이 시대의 종말에 일어날 전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반모섬에 유배된 그 요한이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그 순간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교회시대 내내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여러분 일단 걸으셔야 되고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도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암하겟돈 전쟁은 이 구약에서 그 암하겟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메시지가 금방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이 암하겟돈, 할마겟돈이 의미가 되고 요 할마겟돈이란 단어는 하르, 산을 의미하는 단어와 마겟돈, 이 무기또 지역을 말하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마겟돈은 무기또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또 하니까 뭔가 기억이 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무기또라는 지역은 당시 전쟁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이 가로가 22.5km 정도 되고 또 세로가 32km 정도 되는 아주 평평한 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곳에서 200회 이상의 전쟁이 치러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이 무기또 평야에 진짜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의 이름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킨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알의 세력들이 몰살당한 곳이 바로 갈멜산 다시 말해서 무기또 산,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전쟁도 바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 자체가 바로 아마겟돈이란 단어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이 아마겟돈의 의미를 이용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시대 내내 교회가 겪어내야 하는 모든 영적 전투를 종합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단어 자체가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핸드릭슨이 말했던 상징적 평행성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의 일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시대 전체를 통해서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교회시대 동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안전하게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위로와 격려의 복음이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책의 편지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수신자는 오직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역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수많은 경고, 책망, 회계의 권고는 다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바로 교회,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결론을 잘 알고 다음 주서부터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 그동안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옛뱀 마귀는 바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과 이 편지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